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었기에 수십 년 경력의 법의학자도 슬픔의 눈물을 참지 못하게 됐을까요? 또 얼마나 충격적인 범죄 현장이기에 법원에서 현장 사진을 본 배심원들이 기절할까봐 의사를 대기시켰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레이시 플래처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이시 플래처는 1985년 11월 2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대부터 아버지 클레이, 어머니 슬라와 함께 인구가 900여 명밖에 안 되는 슬러고로 이사하며 아늑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레이시가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또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소녀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레이시는 지역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우들의 기억 속에 레이시는 마음씨가 착하며 학교 배구팀의 주력 멤버로 운동도 좋아했습니다. 레이시는 또 새로 전학 온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말을 걸어주며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보통 레이시처럼 가정환경이 좋고 성격도 좋은 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눈에 띌 정도로 성공하진 않더라도 결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가 13살이 됐을 때쯤 친구들은 그녀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자 이성관계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레이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레이시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걸 눈치챘는지 점점 더 침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힘들어 있는데요. 얼마 안 돼 레이시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레이시는 겨우 8학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학교와 주변 지인들에게 딸이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자폐증을 앓게 되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해 딸을 돌보기 위해 홈스쿨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레이시는 공공장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이시는 가끔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는 것 외에 외출을 하지 않았으며 집에 있기만 했습니다. 사실 기존 의료기록에 따르면 레이시가 마지막으로 의사를 찾아간 시간은 2001년 16세 때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정신과 신체 상태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레이시는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2006년 6월 어느 날 근처에 사는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주 마른 여성이 천천히 길을 걸으며 손에는 작은 아령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신체 회복 운동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평소에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몇 번 더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재활 운동을 하는 여자가 본인의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레이시라는 걸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레이시는 21살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극도로 마른 몸매와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 창백한 안색 때문에 마치 1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레이시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죠. 2017년 프렌처 가족과 사이가 좋은 이웃이 쉴라와 수다를 떨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레이시라는 딸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도록 못 봤다며 지금 결혼해서 외지에 살고 있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생각밖에도 쉴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딸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이 놀란 표정을 짓게 되자 쉴라는 바로 말을 돌렸습니다. 이웃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다고 생각해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는데요. 한 건의 빅뉴스가 마을을 심지어 미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2022년 1월 3일 레이시의 어머니 쉴라는 고1일에 전화하여 36세 딸이 병으로 집에서 숨지게 됐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택의 겉모습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을 보고 주택 안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집주인인 클레이와 쉴라가 문 밖에서 구조대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은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규칙대로 우선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부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2022년 1월 1일에 집을 떠나 이틀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곧바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운이 좋으면 레이시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방 안에는 온통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요. 입과 코를 바로 가렸는데도 악취가 모공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섬뜩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반 사람들이라면 본능적으로 바로 주택을 뛰어나왔겠지만 구조대원들은 직업정신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1층 거실에 있는 아주 낡은 소파에서 숨진 지 오래된 A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소파에 앉아있다는 것보다 레이시가 소파에 붙어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도록 소파에 앉아있어 소파 위에 가죽과 아래 스펀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심지어 구멍까지 나 있었습니다. 레이시의 앙상한 몸이 그대로 그 구멍에 빠져 소파에 녹여진 것만 같았습니다. 레이시가 발견됐을 때 그녀는 낡은 티셔츠 한 벌을 입고 있었는데요. 몸을 거의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구멍에 움크려진 채 숨졌습니다. 현장 검사 후 그들은 레이시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아 온몸에 욕창이 생긴 걸 발견하였습니다. 소파 앞에는 검은색 낮은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위에는 로션과 베이비 파우더가 마구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제와 물티슈 안봉지가 있었는데 플레처 부부가 딸의 욕창을 아주 가끔 간단히 처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의 상처는 로션과 파우더를 치료하기에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레이시의 상태를 통하여 그녀가 숨진 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플레처 부부가 이틀 전에 휴가를 떠났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집을 떠날 때 이미 레이시가 숨져 있었거나 아니면 곧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딸이 위독한 상황에 빠진 걸 무시하고 즐겁게 휴가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레이시는 인근 병원에 부검실로 옮겨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인 이웰 비컴 의사는 숨진 레이시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여 자세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사는 레이시에 의해서 음식 잔류물을 찾지 못했으며 소파에서 뜯은 스펀지와 레이시의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소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일들을 상상하게 된 이웰 비컴 의사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레이시의 몸에는 온통 모기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으며 모기의 독소가 그녀의 몸 깊숙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만성 영양실조와 급성 기하 상태로 레이시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이시의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거의 사라졌었는데요. 이건 레이시가 적어도 12년 동안 그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앉아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란 사람이 아픈 자식에게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의사와 경찰의 의문에 부부는 딸 레이시가 로긴 신드롬이라는 희소병을 앓게 되어 거의 반 마비 상태라며 또 딸이 소파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시는 평소에도 소파 옆에 놓인 수건에 소변을 누웠다고 하며 소파를 떠나는 걸 매우 무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플레처 부부는 2010년에 한 의사에게 연락하여 딸이 성질을 부리며 소파를 떠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레이시를 병원으로 데려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플레처 부부는 레이시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며 병원 측에서도 계속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플레처 부부는 딸이 그동안 몸에 생긴 욕창이 아프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 그들은 딸이 소파에 있는 걸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딸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처 부부의 말은 경찰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록인 증후군이란 사람이 심각한 뇌손상을 겪은 후 의식은 있지만 전신마비로 인하여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종종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으며 윙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의 몸 상태는 록인 증후군과 달리 여전히 일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록인 증후군의 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레이시의 신체 일부가 마비된 것은 그녀의 부모가 오랫동안 딸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영양실조와 근육 위축이 생긴 것으로 주축됐습니다. 게다가 온몸의 욕창은 결국 그녀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도움 요청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레이시가 자폐증으로 인해 외부의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상적인 감각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본인이 겪은 극심한 고통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무정한 부모를 직면하며 소파에 앉아 인생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고통을 견뎌야 했었죠. 레이시의 상황에 따라 법의학자는 분노를 참으며 레이시의 숨진 이유란에 타인의 상해로 인함이라고 적었습니다. 2022년 4월 2일 플래처 부부가 체포되며 레이시 사건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본 현지인들은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레이시의 부모가 현지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번듯한 직장의 높은 수입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이고 털털한 모습을 보였으며 옷차림도 아주 반듯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말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종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로 선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던 그들이 본인의 집에서 그 정도로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현지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플래처 부부에 대해 어떤 혐의로 기소해야 할지를 재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처 부부의 변호인은 레이시가 비참하게 숨진 건 불행한 사고일 뿐 플래처 부부는 기껏해야 과실로 딸을 숨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쉴라가 현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며 현지 법 집행기관과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맥도 아주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쉴라가 원한다면 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시의 아버지는 지역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역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이 레이시를 직접 돌볼 수 없더라도 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요양기간에 보낼 재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딸을 낡은 소파에 방치하여 그녀가 자신의 배설물에 앉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의학자 닥터 에웰 비켄은 사건 당시 플래처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할 때 여주인 쉴라가 눈물을 억지로 흘리는 척 했으며 레이시의 아버지 클레이는 아주 냉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사건 현장 사진을 배심원에게 보여줬는데요. 사진에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 법원은 구급대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습니다. 사진을 본 배심원은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배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두 번 다시 사진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냐고 물은 뒤 침묵에 빠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경찰은 지금까지도 사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레이시 플래처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녀가 누워있던 쇼파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도 레이시가 느꼈을 공포와 불편함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숨진 레이시가 담긴 사진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5월이 배심원단은 플래처 무브를 2급 상해 여미로 기소하기를 판결하였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다음날 각각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을 지불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플래처 부부는 가석방한 뒤 변호인을 통해 딸 레이시를 사랑하고 딸을 잃게 되어 아주 슬프다고 하며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레이시가 아픈 걸 처음 알게 됐을 땐 분명 딸을 세심하게 돌봤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부는 점점 딸에게 애정이 식어 방치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부부는 건강했고 괜찮은 직장과 많은 수입을 받았으며 레이시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전문 기관으로 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담하고 악랄한 플래처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지극히 이기적으로 딸을 방치했습니다. 정신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딸을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레이시가 위독한 상황이었을 때도 그들은 즐겁게 휴가를 떠났습니다. 부부는 딸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으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플래처 부부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